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아팔사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최민용씨가 이모티콘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 저 기아팔사가 이모티콘을 이렇게 최민용씨 얼굴로 해서 몇 개 좀 해보는 건 어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나. 한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반사해봐. 반사 반사. 반사를 좀 해주세요. 반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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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3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린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해요. 여기 또 이모티콘을. 우리 서로 그려주기 할래요. 맞춤 표현해주세요. 그럴까요. 서로 이 시간에. 네. 원영경씨 조세호씨. 제대 짝이. 지조를 우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최민용씨 계속 모델을. 보실래요. 다 그리신 분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똑같아요. 똑같다. 아. 똑같죠? 똑같다. 똑같아요. 똑같다. 아. 현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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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모야. 똑같지 않아? 아이고 저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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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사과 생물이에요. 형이 몇 방을 써야 하는 거야. 진짜. 왜 자꾸. 저도 그렇게 쉬운 편 아닙니까? 아뇨. 못생겨. 어유. 어유. 너무 너무. 애매하게 못생겨서 이게. 완전 완전. 완전 못생겨서. 됐어요. 하나씩 뭐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저는 뭐. 오. 저희 팀에 찍어. 저는 됐는데 이게 좀. 아아. 저희 팀에 찍어.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정병 씨, 1위예요. 정명은 유리! 저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잘 그렸다. 와, 이거는... 아, 궁금하다. 대박이야. 우와! 야, 이게 돼! 이거 브로마이드 아니야,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팀장님, 혹시 마음에 드세요? 액자 해야겠다. 아, 이거는 진짜 액자 해야겠다. 진짜 이 시간에 있는 거야? 와, 진짜! 잘 그렸다. 5분간 돼서 지금. 와, 5분... 자, 최민영 씨, 의상으로 기합할 수 있어요. 아유, 진짜 너무 팬이어서... 아유, 부러워요. 와, 진짜... 잘 말려두세요, 좀 밖에다가. 와, 진짜...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팀 전원이 맞춰야 점수를 얻고요.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오늘의 우승팀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김동주 씨가 보내주신 짤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어? 와... 야, 이거 뭐야? 어, 뭐지? 저기... 문인들 사랑해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와, 이거 김동주 씨가 정말 문제를... 와, 이건 난이도가 있어요. 야, 김동주 씨가 이 문제를... 오... 여쟈으면 알려주세요. 너무 어렵다. 자,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 줄 알았네. 그럼 쓰세요, 쓰세요. 팔불출인 줄 알았네. 어? 아닙니다. 와, 팔불출 말 됐네. 비상이 뭐가 들어가네. 불이 들어가네. 내 수준의 이걸 알아요? 이 단어를? 아니죠. 아, 그래요? 끝에 불 들어가는데, 끝에 불. 안 들어갑니다. 네? 영어가 들어갑니까? 한 옆이에요? 안 들어가요? 인. 어? 인. 어? 어? 방, 방 꼈다. 맹세하고 여기서 놨다. 네. 방병호 씨. 뭐였어요? 어? 호흡 챙겨줍니다, 저도. 힌트입니까? 네. 인 자가 들어갔네. 인. 들어갑니다. 어? 사랑 인 자구나, 저게. 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어? 뭐 나왔어? 누가 저도 놀랐어요. 인. 수치인 불명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 왜요? 수치인 불명이라고 하니까. 응, 응, 응. 다섯 글자. 자, 불화. 사람입니다. 파인 땡큐. 아유. 불화. 사람이다. 파인 땡큐. 이런 거 아니야? 저게 그냥 하나에 뭔가 나타내는 거고, 그냥 단어예요. 알았다. 어? 아, 그렇지.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이거 쉽네요. 이거 100% 정답입니다. 이거 뭐야? 정답! 와! 야, 이거 굉장히. 힌트를 드릴까요? 네. 네. 자, 힌트입니다. 아! 힌트입니다. 정답. 역시, 역시. 무당? 야, 이게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진짜 이게? 네. 진짜 이게. 정답! 아, 이거 어떻게 결정적이야? 야, 이거는 맞아. 정답! 정답! 아, 진짜. 개인기? 뭐지?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 힌트는 무조건이에요. 아! 아니야. 자. 정답! 아, 정말. 와, 돌아버린. 야, 이거 조인다, 이거. 야. 하이! 숙대머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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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3, 4. 아람이가. 네, 이제 mich- 어이, 싫어, 싫어, 싫어! 네. 김기훈 씨. 이겁니다. 바람이이, 서요. 저 안의 화재, 그리고 인간, 그리고 문. 다 좋네. 아, 왔다, 왔다. 아~~ 어... 정답! 정답! 화재, 인간, 문, 저 안의 화재, 그리고 인간, 그리고 문. 그러면 우리 기한팔사 문제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쉬운 것부터 할게요, 쉬운 것부터. 이게 뭐야, 맥이야? 생선이에요. 맥이야? 아, 잠깐만요. 물가린다. 맥이 추억 아니야, 맥이 추억? 공룡이다. 아, 밥을 먹고 있네요. 이거는 비늘이 있죠, 비늘? 물고기다, 물고기. 이거 확실하다. 생선초밥. 아, 진짜. 그러려면 뭐라고요?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 뒤에 있는 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죠, 문화재. 문화재죠,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박태산 궁전 아니에요? 아니죠. 박태산 궁전 진짜 로또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타지 말아요, 타지 말아요. 어허, 인무에 인무에 인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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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게 뭔지 알겠는데. 자, 물고기 타지 말아요. 입 좀 담으시고요. 예, 예. 머리 무슨 거예요, 여기가? 이거 이제 터번이죠, 터번. 이게 우리가 인도니까. 물고기가 뭘 먹고 있고. 바보 아니야, 바보. 네? 바보. 한 가지만 물어보고, 타지 말에 정도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요. 카레이싱 아닙니다. 오! 아, 네네. 자, 지금 거의 근접해하고 있어요. 저게 카레이싱이에요? 카레이싱인데. 카레이싱. 자, 색이 지금 카레색이죠? 카레색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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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영영 씨. 근데 이게, 이게 맞을까? 자,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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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근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알려준대. 너무 알려준대. 너무 알려준대. 그래가지고 왜 확신을 하면 그런 거지? 왜 헷갈리지. 오! 이거 카레요. 카레요. 카레는 들어가니까 카레. 카레. 예에에쓰! 이거였군. 예에에쓰! 저희도 잘하네요. 제가 벌써 저희도 잘합니다. 다행이네요. 잘하는 게 생겨서. 형님의 얼굴에 우줌꽃을! 우줌꽃을! 저거다! 오늘 이거 가져갑니까? 가져가십시오. 엄마 내일은 돼지고기 트츠기야! 카레가 들어가나? 카레 때문에 자꾸 헷갈리네. 카레인데 다른 느낌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카레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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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마. 인도에. 카레가 들어가나? 카레 때문에 자꾸 헷갈리네. 인도 카레. 카레로 가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커리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어! 정답! 아 이게 이게 답이라고? 네. 자 카레가 아니라 커리. 네. 카레는 이제 저 원래 커리잖아요. 자 전현문 씨. 전현문 씨. 전현문 씨도 지금부터. 아이고. 왜 몰라. 자 정경훈 씨. 자 최민영 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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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아! 오! 아이고 진짜. 자 최민영 씨. 나 굉장히 심하고 철학적인 줄 알았어. 리허카 아닙니다. 리허카 리허카. 아니 미허카가 왜 나와. 아니 미허카가 왜. 아니 미허카가 왜. 아 이거 어떻게 맞을까. 자 정경훈 씨가 맞히면 그대로 끝이랍니다. 오케이. 자 치커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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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커리어입니다 커리어 커리어 커리어. 커리어 커리어.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기엔 요게 제일 어려울 것 같다고.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다고.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다고. 아 어려워도 좋으니까. 파이팅! 제일 먼저 맞혀보겠습니다. 요 분이 누군지 좀 아셔야 돼요. 어? 아하하. 오케이. 조세호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인데. 조세호. 조세호. 전혁호 씨인가? 어? 인수리 두꺼우시네. 저 분 점이 있는 거지 지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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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랑 비슷하네 근데. 조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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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호지. 저런 얼굴이 있나 어디를. 정성 씨인가? 조세호 씨.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뭘 안 봐. 뭘 아는 분도 모르겠다 그러니. 저게 누구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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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았네요. 알았네요. 이렇게 숨으신 거지. 누구야. 이게 누구야. 젊은이들은 못 마셔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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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이 분이 방송을. 방송을. 이거 문제 진짜 웃긴다. 아니 방송을 뭔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이. 이 분 유행어가 뭐였더라. 최고예요. 김구라 씨. 김구라 씨. 김구라 씨. 김구라 씨. 김구라 씨. 김구라 씨. 김구라가 어디 들어가 있어 이거야. 쌀포대. 쌀포대네. 쌀포대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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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그런지 알겠네. 뭐 이렇게 벼도 이렇게 있고. 하하하하 아 이거 좋네요. 뜻이 안 돼요 이거는. 하하하하 뭐야 이게. 아닙니다. 미꾸라지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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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찾아보는. 몰라 그냥. 이게 맞는 말이. 모르겠네. 형말라. 왜 멈췄지. 하하하하 동그라미 아닙니다. 하하하하 동그라미 그지. 하하하하 나 그거 생각했어. 근데. 20kg은 뭐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0kg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씨 어? 정답! 어? 이건가? 자 지금 미꾸라진 거? 정답! 잘 떠는데 이거 어떻게 맞혀? 그럼 김을 이어받아 갑니다 정명훈씨 정답! 자 과연 다녀오세요 아니 어떻게 맞히지? 정답! 야 찢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명수씨 때문에 이렇게 맞히신 거예요 지금 구라미가 뭐야? 구라미가 뭐야? 구라미? 우아미도 아니고 우아미가 구아줍니다 왜? 왜? 뭔데? 지금 전혁문씨만 맞추면 전팀의 그대로 승리입니다 구라미 아니야 구라미 아 이게 구라미 하니까 지금 다 맞혔잖아요 구라미야 구라미는 아니잖아 예 아니에요 20구라미 20구라미 아니지 차라리 20kg 차라리 20kg 구라미로 하시죠 정구미? 아닙니다 최고예요 구람이구나 구람 구람이구나 구람 구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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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구람이야 자 답답합니다 자 지금 왜 우리 기왕판사가 김구라씨의 입술을 좀 강조해서 그러셨잖아요 오구라미인가? 동구라미? 동구라미 지금 언뜻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오랜만에 저도 좀 듣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는 걸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렇죠 너무 많이 주셨다 영화인데 예전 영화 아니 예전 영화 아니 예전 영화 프렌치키스 아닙니다 예 구람이 저걸 보고 왜 프렌치키스 아닙니다 음 5글자고요 5글자 이게 한글은 아니잖아요 영어죠 네 어? 구람이요 에잇 아 자 채민이 형 정답 우와 김구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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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라가 어디 들어가 있어 이거 쌀포대 쌀이라는 얘기야 구람이? 김구라씨의 입술을 좀 뭔가 좀 강정으로 그랬잖아요 영화 속에 나온다 그랬죠 아 너무 많이 주셨다 영화? 키싱구라미 잘 있어? 에휴 잘 싸워 영수 형이 다 알려줬어 우리 처음에 아 힘의 구라미 맞네 맞네 지금 몇 명 모르는 거지 지금? 정답 왔다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2 3 3 정답 오케이 킥싱구라미 Iraq 쉬리면 옛날 영화가 아니죠. 쉬리. 쉬리. 비신놈이잖아. 억퀴즈도 봤는데. 억퀴즈에 쉬리를 봤는데. 형 집이 냉동고야. 영화를 많이 모아놨거든. 가끔 보는 게 쉬리인데 그게 어떻게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죠. 여기다가 또한 이런 게 옛날 영화죠. 굉장히 난해해요 문제가. 자 정답은 지금 영화 씨. 지수가 우리 하하 씨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한 번만. 돈 있어 형. 다 끝이 났어요.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한 번만 하자 돈 벌어. 오락실이여서 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전화공 팀 소개. 한 번만 하자 돈 벌어. 하완이.